안녕하세요 mj뮤즈 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입장이 빨갛고 그리고 입장에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백야를 합식을 해보려고 해요.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구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초보 영상이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분에다가 백야를 합식을 할거에요. 화분이 크니까 난석을 많이 채울거에요. 설탕을 공유하려구요. 핵은지 scripture 편집하고 설탕을 많이chez고요. 고추장 대림마사도 계란 고추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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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기 쓸게요 기존 홍합토에 조금 거칠게 쓸게요 백야가 이렇게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백야가 이렇게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고 ixes 한번 우대울 수 있겠습니다 약간 어디서 본 게 있는데 고구를 한번 따라서 약간 특이하게 심어볼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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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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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이렇게 백야 9개였어요 백야 9개를 큰 화분에다가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 보았고요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